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놓고 지난주에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지금도 북미 간의 실무 접촉도 있고 또 의전이라든지 경호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에서 북한과 미국의 실무단들이 또 점검을 하고 이런 뉴스가 전해져서 뭔가 주의가 그쪽으로 가 있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또 정정불안 얘기가 나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에 예봉을 다시 한번 날리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어제 폭락까지는 아닙니다만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주변 환경을 북미 간의 정상회담보다도 조금은 옆으로 두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서상영 연구위원께서는 새벽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미국 시장을 모니터링하셔야 되니까.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장 초반에 하락초발을 했죠. 하락초발한 이유는 이탈리아 이슈 여전히 그 이슈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한 오전 정도로 해서 한 10시? 그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낙포를 확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금융주가 낙포를 크게 확대를 했어요. 은행증권. 특히 이제 메릴린치가 모건 스탠리가 자산관리 임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 3월 달에 매출 둔화됐어. 이런 발표를 하고 거기다 4월 달 5월 달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거기다가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 말이 뭐냐면 금융주의 실적 부자함, 실적 부진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금융주가 거의 한 3%에서 6% 가까이 급락을 했고. 많이 빠졌네요. 네, 뱅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지만 블랙락이라든지 스트릿 같은 자산운용사, 납포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매체에서는 이탈리아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이걸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헤드라인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게 큰 이슈였다라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중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금융주가 한 3%에서 6%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그냥 보악권에서 약보악권 정도에 멈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크론 같은 반도첩점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전환에 성공을 해요. 왜 그러냐면 6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발표가 주당 순이익이 3.11달러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개선 기능이 높아졌던 마이크론이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여타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 같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약보악권에 머물렀죠. 그 말은 뭐냐면 어제 미국 중시의 하락 요인이 과연 이탈리아 이슈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의 이슈라기보다는 금융주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던 금융주의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주라는 게 어쨌든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정정 불안으로 해서 이들 국가가 EU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의 익스포저도 있을 거고 또 유로화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의 제조업체 마이크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영향받을 일은 별로 없는데 반해서 투자은행이라든지 상업은행은 그런 어떤 급변동에 대해서 영향을 바로 받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전날부터 영향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탈리아 이슈라는 게 당장 어제 갑자기 부각됐다라기보다는 지난 3월 4일날 총선이 있었거든요. 3월 4일날 총선에서 일단 중도 우파연합 그러니까 베로리스코니 전 총리의 FI라든지 북부동맹 과거의 북부동맹이 동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동맹이라든지 이런 중도 우파연합이 37% 득표를 하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2위가 이제 오성운동 단일정당으로는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오성운동이 32%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돼버리면 보통 40%가 넘어야만이 정부 구성에 이제 완만하게 할 수 있는데 다 안 되다 보니까 연정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3월 14일날이었습니다. 3월 14일날 동맹하고 동맹의 살빈호 총재가 무슨 얘기냐면 동맹이 흔히 말해서 반이유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그다음에 오성운동은 물론 이제 당연한 거고 이 두 정당이 반이유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데 동맹의 이제 살빈호 총재 같은 경우가 오성운동과 연정을 꾸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시작은 영향이 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중도 우파연합이 정부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죠. 그러면 지난주에 이 정부 구성권을 오성운동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오성운동이 처음에는 이제 좌파연합이라든지 몇 군데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동맹하고 연정을 구성을 성공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때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건 이탈리아만 보통 한 2%씩 빠지고 그러면서 이탈리아만 영향을 받았지 다른 나라들은 별로 영향을 없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금융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각이 돼버리면 이제 금융주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때 당시의 흐름은 이탈리아 은행들.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도이치방크라든지 코미르티방크 같은 유럽 쪽의 은행 금융주들의 영향을 좀 받았었죠. 결국은 시장의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다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정부를 구성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 자체가 이탈리아의 어떤 정정 불안인데 그거는 이탈리아 내부의 문제로 유럽 전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그 외의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파울로 사본합니까? 경제부 장관 후보가 반유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정부 구성안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탈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뭔가 심각하게 이유로부터의 탈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라는 주의환기가 결국은 지난 밤에 미국 시장의 하락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게 일요일 날 주말이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대통령이 결국은 경제부 장관에 대해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 구성을, 오성운동과 동맹이 정부 구성안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이 차기 임시총리로, 선거 전까지 임시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IMF에서 긴축을 계속 기획해왔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아, 이탈리아 사람인데 IMF에 파견이 돼가지고 IMF의 긴축을 담당하던 사람을 추천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임시총리로 임명이 됐는데 과거의 사례를 좀 놓고 보면 베를루스 코니가 25년 동안 이탈리아 총리를 할 때 이러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하는 거를 거부를 하면서 정부 구성안을 그만두게 했던 게 약간 두 번째,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때 당시는 베를루스 코니가 패배를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하면서 정부 구성을 했었어요. 장관을.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일단 반이유 정당 중에 한 명이 동맹, 동맹 쪽에서 동맹의 살베노 총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부 구성안을 반납을 했고 과거 같았으면 이거를 좀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지명을 하게 되면서 정부 구성이 봉합이 되는데 이거를 반납을 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떤 식으로 촉발이 되기 시작하냐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죠. 간접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 직접 선거로 당선이 된 의원들을 거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조기 선거, 참호의 조기 선거가 있을 건데. 상징적인 권력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인 정부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집권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이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나중에 조기 총선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문제가 이 이슈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이번 조기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냐면 이게 이제 유로전 이탈, 이탈리아의 유로전 이탈이라는 국민 투표 성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총선이 국민 투표는 아니지만 유로전 이탈을 내세우고 있는 정치 세력이 이겨버리면 대통령은 이제 사임해야 될 거고. 대통령은 이제 7년 연임인데, 7년 단일제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오성운동에서는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도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사실은 탄핵을 한 건 아니지만 당신의 어떤 거부권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고 총선을 다시 해서라도 그걸 우리가 돌파하겠다고 해서 많이 돌파가 되면 그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불편해질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총선을 이제 다시 하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 구성안이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 가능한데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7월 29일 날 또는 일부에서는 9월 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말 정도 7월 29일 날 정도로 해서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시기 때쯤 돼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국민투표 형식으로 본질이 변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4일 날 반 EU 정당들이었던 오성운동과 동맹 두 정당이 합쳐지면 50%가 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총선이 이루어지면 이 정당들은 유로로부터의 탈퇴라는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원래부터 계속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연합이나 동맹들이 이겨버리면 그 다음 수수는 실제로 유로부터의 탈퇴로 갈 가능성이 이제 많아진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지난번에 저쪽에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탈리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유로전 이탈을 할 거냐 해보니 여론조사를 했는데 80%는 유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거 슬로건으로 대세울 가능성이 없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탈리아도 저런 정치적인 변동성을 겪지만 사실 이게 유로, 그러니까 EU 체제에서의 영국과 같이 일종의 이탈리아 액시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준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좀 앞서나가는 거다. 너무 앞서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은 어쨌든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서상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 영향보다는 금융주에 대한, 섹타에 대한 문제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다. 사실 다우지수라든지 S&P보다 나스닥의 낙폭이 좀 덜했다는 것도 방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소영주 같은 경우는 거의 플러스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페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스페인은 사실은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어떤 분리독립 문제들 때문에 좀 소란스러웠는데 대체로 집권당이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스페인이 정치적으로 이탈리아보다 더 안정이 돼서 오히려 더 잘 나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경제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요. 일단 6월 1일 날 총리에 대한 부신이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가 확살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이슈가 확대된 것은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부각됐기 때문이라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도 유로존 이탈을 표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페인 정당 중에 이 유로존 이탈을 초정하고 있는 데는 10%가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이슈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여파는 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은 아니고 분쟁 상태인데 이거를 좀 대표단,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갔다 왔고 또 류허 단장이 그런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협상을 하고 해서 대체로 봉합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미국 정부가 그런 거 없다. 다시 우리 25% 미국이 중국으로서 첨단 제품에 대해서 이게 사실 첨단 제품이라는 게 지적대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다시 카드를 끊어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더 세계 금융시장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장 초반에는 견고했었거든요. 별로 안 빠졌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네,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좀 더 낙포를 확대했던 게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거의 9천 개항 넘게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저가 매수가 많이 돌아요. 그런데 저가 매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이탈리아 이슈, 유럽 쪽의 정치 불확실성도 있지만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미국과 중국의 의혹 분쟁 이슈. 이게 이제 장 초반에 보도가 되면서 그 결과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철강이라든지 일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의 매물, 처음에는 보악권에서 움직이다가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 2%, 3%씩 쭉 밀렸거든요. 그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요인이 이탈리아 이슈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외국인 보십시오. 코스피도 되고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2일 날에서 4일까지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또 방문하거든요. 윌보로스. 그 이슈는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서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중국 시선 시간에 일부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조너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입장을 견지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2위 국가인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철저하게 1등인 미국의 어떤 지위를 넘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철저하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그냥 한 달, 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하는 게 지금까지 전후에 1등 국가인 미국이 해온 외교, 경제, 안보, 군사 정책 아니었냐 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봉합이 되고 이런 것보다 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있냐. 왜냐하면 그 전에 일본이라든지 소련의 지위보다 지금 중국의 지위라는 것은 더 차별화되어 있지 않냐. 이런 입장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신흥국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중국 수입, 수출이 가장 많은 데가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거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협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 대미 수출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중간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흥국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확대되기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도 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어느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나라나 일본으로부터 중간제로 수입을 해서 조립해서 넘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걸 좀 강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확대시키기보다는 일정 정도 좀 압박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가 부각이 돼버리면 일단 중국에서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면 미국에서의 제조업 같은 경우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향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의 저렴한 공산품이 미국에 원활하게 유통이 안 되거나 또 철강제 같은 것들도 가격이 올라버리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서 결국 이거 빨리 봉합될 것이다. 트럼프도 얻을 게 없고 시진핑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냥 양보하고 명분 세우고 이 정도로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시각도 있어요. 트럼프를 잘 몰라서 아는 거다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경제적인 지표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국가 지도자를 미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절대 어느 정도의 양보를 받고 봉합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가 보장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에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달라졌어요. 과거 같은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를 차지하는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자체가 그렇게 개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트럼프의 지금 현재 상황같이 압도적으로 밀고 나갔을 경우에는 가장 괜찮았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개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자체 얼마 전에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팔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당연히 이런 거죠. 미국이 20년 전에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32%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8%, 48%까지 올라가 있고 거기에 자동차 산업에 계속적으로 가담해 있던 노동자들이 20년 동안에 거의 한 22%가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러스트벨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각시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압박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부품단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품단들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러스트벨트뿐만 아니라 러스트벨트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남미 쪽에서 넘어오는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남미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플로리다 바로 이쪽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드러나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확대해서 실질적인 무역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수의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락의 주역이 외국인의 현 선물 동심에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체력에 대해서도 사실적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북 경영업주가 그렇게 거칠게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빠지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이게 빠지면 나머지가 조금 반등하는 정도의 수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글쎄요.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한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태도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거죠. 어제 미국 증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하락을 했다면 반도체, 일부 마이클 올리베르트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일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목표주가 상향 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말 매수세가 좀 유입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의 흐름은 어떠냐. 결국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의 러셀리천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 어저께같이 그렇게 변동성이 컸을 때도 소용주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소용주들 중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종들이라든지 이러한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실질적으로 실적이 흑자전환을 할 수 있는 작년에도 아팠던 사드 이슈 때문에 이게 증가수세가 더 벌어지는 더 기후기가 더 급해지는 그렇죠. 그런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에 충분히 가담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시장에 가는 장은 아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금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금리가 최근에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3% 넘어가서는 3.2 간다고 막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2.7, 2.8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도 금리가 빠져서 주는 안도감보다는 향후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부담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 얘기는 후반부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하고의 대화는 여기서 마감을 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